이런 컨셉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거나 혹은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 네 수아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확실히 있어서 회사에 자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컨셉일까요? 어떤 컨셉이냐면요 되게 태폐적이고 섹시하고 피와 잘 어울리는 그런 드림캐쳐가 되고 싶다 여태껏 보여줬던 야성미 넘치는 그런 드림캐쳐의 모습과는 또 다른 섹시미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또 서른이 되어서 이런 섹시미를 또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팬분들께서 그러면 정말 제대로 작정하고 무대에 비해서 보여줘야겠다 내 직업이 뭐냐? 가수잖아요 노래로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 섹시한 컨셉이냐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